오늘의 참가자 노래장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판가름을 좀 해주시고 가겠습니다. 지금부터 오늘의 참가자 노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. 먼저 오늘 시임사 의원님 네 분을 소개해보겠습니다. 자 심사원님 가수 한방아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하나 주세요.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오늘 뽑아서 모셨습니다. 자 계속해서 가수 한석주 의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장훈 위원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생략하도록 하고요. 계속해서 한 분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가수 황석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. 오늘 시임사 의원님 네 분을 선정을 해서 간략하게 오늘 심사를 할 것입니다. 크게 박수 한번 더 주세요.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 게임으로 오늘의 참가자 한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보석관